청룡이 계속 이어서 갑니다. 12번째는 무슨가요? 12 12 오케이 이건 12번째고요 그냥 12는 뭐예요? 그냥 12에요? 12 12 12 13 15 20 21 V 소리가 나는 no- v-v라는 소리 뒤에는 다른 소리 붙이기 힘들어서 NEM 예를 들어서 Na-s 같은 소리 Na-s T-H 가 가진 왕의 소리 Na-s La-s Na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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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힘들어서 V 소리를 그 소리를 바꿉니다 NEM 다음 문이요 Start? Start? 응, 시작도 있고 또 시작도 막고 또 뭐지? BEGIN 아, BEGIN BEGIN 아, BEGIN E-G-I-N BEGIN 아, 그래, BEGIN 이거요? 시작하다니까 하다시요 다음에 BEGIN이 나오려나? 아니네? E--I-T E-I-T Anyway, E-I-T 그냥 팔은 뭘 해요? E-I-T Reylin E-I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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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-T E-I-T To B-N-E-M N-E-M E-L-E-V-E-N-T E-L-E-V-E-N-T E-L-E-V-E-N'ts E-L-E-V-E-N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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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멍키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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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습관이 나서 이거. 몽키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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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. 수. 에? 하우스라고? 집이라고? 호우스. 호우스. 나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못 외웠지? 호우스. 하우스. 하우스. 끝까지 하우스네. 나 시험지로 저렇게 적었는지? 히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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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는데? 딴게 틀렸네. 세컨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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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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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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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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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무슨 씨예요? 마우스요. 이름 씨예요. 있어요. 있어요. 한 마리 있을 땐? 마우스. 두 마리 이상 있을 땐? 마우스. 아 오랜만에 본다. 런. 아니 러닝 러닝 러닝. 러닝. 러닝에 이렇게 없어지면 런. 런의 뜻은? 런의 뜻은 달리다. 아. 이거는. 하다시. 방금 정신이 살짝 나갔어. 하다시의 ing. 몇 가지 뜻. 몇 가지 뜻. 달리는 중인. 달리는 중인. 달리인. 달리는. 것. 아 그래. 달리기. 달리는 것. 달리기. 달리는 것. 달리기. 달리기 좋아한다.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. 이것 둘이 바뀐 뜻입니다. 네. 오케이. 이런 씩. 이런 씩. 이런 씩. 이런 씩. 어떤 씩. 이런 씩. 어? 열 번째. 텐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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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sanns. 스네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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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stake. ADHD. 이건 뭐예요? 스네이크? 이건가 스네이크야? 어? 아 ck구나. 스네. 스네이크? 스네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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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이크은 뭐예요 스네이크? 스네이크요. 맞아. 진짜? 간식 네 그렇구나 타이거 타이거 아홉 번째 나인 그냥 구는 뭐예요? 그냥 구는 N-I-N-E 나인 소연 너는 E 빼고 T-H-B 네 아까는 틀렸는데 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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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은 뭐예요? 일 일이요? 원 원은 퍼스트 투는 세컨드로 바뀌고 네 세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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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3은 뭐예요? 그냥 3은 3 뭐 쓰죠? T-H 잠시만 R-E 맞나? 잠시만요 아 T-H-E-E 3 이건 3이고요 세컨드는 세 번째고요 2 아직도 잠시만요 이거는 그 펠링은 알 거 같은데 뭐지 저거 스펠링 말해보세요 S-T-I-E-L 이거 읽으면 되겠는데 뭐 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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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 닉 OSU가 괴롭힐다는 뜻이 있었구나 LAST 여기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 좀 나온대 그 중에서 LAST는 마지막 순서 있죠 열두 명이 뛰어서 12등으로 들어오면 열 두 번째 12도 위도 하지만 LAST 아 그렇구나 Répit 랄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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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 키우고 싶었는데 비기닝 저희 엄마가 동물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못 키웠어요 너 했나 그러네? 안 했걸요?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 했었냐? 도그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 랩트까지 했고 도끼 했고 뭐 했냐? 비기닝 했고 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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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 식 failed 식atorium 은 세수 세수 없어요 양 한마리 양 두마리 못 this 에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근데 한 마리 쓰면 어, 쉽 두 마리 이상 쓰면 쉽스 하지 않는다 그랬어 아, 그것이 복수형이구나 그냥 쉽 이걸 보고 단수와 복수의 형태와 같다 복수 형태를 쓰지 않는 이르지 오오 그렇구나 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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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쓰기 시험 선생님이 하면서 쭉 봤는데요 제가 틀린 게 있었어요, 제가 기억나는데 왜 그러시나요? 저도 알아요 주전에서 주셨던 사이에 전화 풀렸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다 외웠잖아 아니 주전의 뒤에 하나 들어있다 처음 봐 잘했어요 서른 단어 눈이 2개밖에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